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었죠? 네, 잘 쉬었습니다. 그러면 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지 오늘 준비된 이슈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인가? 그러면서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뜰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지수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 반등으로 달러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힘을 줄 수 있을지 최근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의 달러 약세가 호재가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약세, 달러의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시장의 전망을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슈에 조금씩 언급이 됐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라든지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머징 시장 쪽으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계속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나오겠지만 베트남 증시가 좋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는데 개인 투자가들, 베트남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순매수를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 이런 이머징 국가에 관련된 외국 자금도 많지만 내부적인 그런 개인 투자가 자금도 최근 들어 조금씩 주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 해외 이머징 시장 쪽에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증시가 그동안 쭉 작년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좀 더 얻은 그런 이머징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는 이머징 ETF 같은 경우에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머징 ETF인 아이쉐어 코어 MSCI 이머징 ETF 같은 경우 올 한해 8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아이쉐어 MSCI 아이쉐어 이머징 ETF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의 투자자들도 미국보다는 이머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자금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달러 약세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지역이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재개가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도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6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저마하게 많은 금액을 예산안으로 내놓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달러는 계속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달러 전후가 어떻게 보면 저항이냐 지지냐라는 갈림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저항으로 내서 9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들어 이머 달러화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일수록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달러 약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해당 국가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경기가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지만 다른 우리나라같이 수입을 좀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화 약세에 관련된 부분은 단순한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은 시점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베트남 증시가 불을 뿜고 있고 중국 증시도 끔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도 조금 더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일단은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달러 인덱스 저희가 늘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